자 하나, 둘, 셋. 비샤더더 팬 컨텐츠입니다. 여러분, 그 소식 들으셨나요? 네, 바로 업테이션이 2021 팬미팅 허니 All Day를 개최한다고 합니다. 정말 오랜만에 우리 허니텐 여러분들과 소통할 생각에 정말 정말 떨리는데요. 이번 팬미팅은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하던데 맞나요? 그럼요, 허니텐과 신나게 놀 수 있는 허니 From Day부터 허니텐 밤을 열기로 가득 채울 허니틸날까지 허니텐과 업드션이 하루종일 함께하는 우리들의 특풀한 연말 파위 허니텐 우리 12월 19일 허니홀데이에서 쭉 함께해요 그럼 지금까지 요시아노 업드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